자 일단 유아인씨께 여쭙을까요? 두 분 호흡 어땠나요? 좋았다는 것 같은데요? 안 좋았다고 얘기하는 경우 잘 없잖아요 이런 데서 근데 실제로 좋고요 굉장히 사실 선배님이시죠? 선배님 뵈면서 싫어요? 굉장히 능숙하고 노련한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또 아주 자신만의 고유한 매력과 개성을 가지고 있는 선배님이셔서 이 캐릭터를 살리면서 연기하는 걸 파트너로서 이렇게 마주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흐뭇하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척하면 척하는 연기죠 그 연기를 할 때 서로 척하면 척이 되면 굉장히 짜릿하잖아요 그런 짜릿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음 네 짜릿함을 연기하면서 매일 느끼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설이 다 다르니까 하지만 아주 놀라운 순간들이 있었고 좋은 예감이 앞으로 우리 드라마가 아주 잘 펼쳐지겠구나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걸 예감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짜릿한 순간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예감의 커플입니다 네 좋은 예감의 커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예감의 뇌 massive 아멘